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기가 저렇게 속칭 말하는 현피석 바로 옆에 1피 2피 붙어가지고 따닥 붙어가지고 애보 이렇게 결승까지 아마 이렇게 할 거거든요. 결승까지 선수 비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폄하 자제, 폄하 비하 이런 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제가 테크인 프로젝트 팀과 테크인 월드 투어 등등 저런 환경에, 현피석 환경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 뭐 그건 그렇습니다. 해외 애들이 다 대체로 다 이렇기 때문에 소리도 다 들리고, 버튼 누르는 모션이 큰 선수들이 있거든요. 유독. 레버 움직일 때 모션이 큰 선수들이 있는데 보통 덩치 큰 분들이 많이 그러시죠. 진짜 옆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 연속 잡기 하는데 화면 안 보고 그냥 손 보고 풀면 돼요. 이렇게 손 보고. 어, 네가 양잡 하는구나. 양 손 누르고 있고 자, 양쪽 다 메인 케이가 나왔고요. 자, 이제 서로 웃으면서 짝짝쿵도 하고 경기 시작 들어가죠. 이제 전쟁 및 나왔고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실력적으로는 바츠 선수가 제일 우세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데빌진 대 화랑 자, 과연 코어스케가 여기서 사고를 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메인 케이처로 꺼낸 상황이고 그렇죠. 서로 진짜 오랫동안 게임을 했어요 같이 잘 알고 있겠네요. 잘 알고 있죠. 자, 데빌진 나왔고요. 화랑 이제 오토바이 딱 하면서 중2병 포즈 잡죠. 너때메 내 눈이 네, 너때메 내 눈이 내 눈이 날라갔다. 시작됩니다. 와, 초코 좋아요. 역시 코어스케 네. 역으로 가죠. 자, 개막 좋고요. 아, 콤보 좋습니다. 황운, 하단, 뻥발 질렀죠. 계속 밀어붙여요. 좋아요. 이거 완전 사고 치겠죠. 서판부터 벌써 한 번 띄우고 심리 한 번 걸 그냥 라운드 가져왔어요. 그렇죠. 투플러 잡기 역시 점원은 점원은 틀립니다. 모든 선수들, 모든 손님들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슈토리트 하면서 벽으로 깨지죠, 발코니 브레이크 자, 이건 게임 끝나겠죠. 잡기까지 어어 어, 짬발 마무리 어차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두상사 경기하는데 뭐 한 라운드당 15초가 안 넘어가네요. 그렇죠. 화끈하게 네. 자, 뻥발 안전하게 가져오고요. 아, 잘 뛰었어요. 날카로워요. 벽으로 벽걸이 완벽하고요. 네, 잘 재요. 역시 역시 짬이 있어요. 웨이브츠돌 대급이 살짝 낮기는 하지만 대회는 모르거든요. 대회는 몰라요. 대회는 진짜 대급은 상관이 없어요. 대종 2타로 마무리했어요. 심지어 녹단한테도 질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 타누카나 같은 그런 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바츠가 좀 밀리는 구도인데 그렇죠. 자, 뻥발 어어 근데 이것도 기술로 파이했어요. 앉아서 파이한게 아니야. 기획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안 맞은거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공찬가 다시 한번 거리봅니다. 자 플라에서 투투 잡기 잘 풀고 다시 선광 아 선광 다 히트를 시켰으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아 여기서 오오오오오 콤보미스가 이거 커요. 이거 콤보미스 진짜 크거든요. 이거 진짜 커요. 오와아 마지막 한 방을 크게 한 번 노렸죠. 나는 이 저건 정말 습관을 캐치하고 있어야 나오는 소점프 커킥이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소점프 커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기서 이제 스카이 다음에 못 때린게 굉장히 컸는데 네네 잘 심고 이제 이겼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근데 경기 내용이 결코 코우스케가 나쁜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벽으로 가죠. 또 자 기팔문 네. 기팔에서 뒤잡혔어요. 아 이거는 아 벽이 벽이 그래도 벽이 살렸습니다. 벽이 일단 빠져나왔어요. 벽에서 빠져나왔지만 또 뒤에요? 로아이? 자아 이거 아프죠? 아 히트하죠. 죽지는 죽나요?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은데? 티가 조금 남죠? 아 남았죠. 이름 벌어져. 이름 재밌어지죠.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아 역시 화랑은 레드다. 드라이버 선택이 좀 뻔했는데 좀 안전한 선택이어서 약간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뻔했는데 이걸 못 막았다니 그니까 당연히 들어올 거 알고 있었는데 자기 피를 못 봤나봐요. 얘기했죠. 뻔했는데 아 뻔했는데 그렇죠. 레드 강제 데미지가 있거든요. 저거는 2선승이고요. 그렇죠. 2선승입니다. 2선승. 3판 2선승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뻔한 레드였는데 아쉽습니다. 선택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좀 아쉽네요 진짜 1점 뺏겼으니까 뭐 아직은 괜찮아요. 모른다. 이 경기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프리 게임 때 많이 졌어도 캐릭 바뀌었어요. 헤이아치 헤이아치 이 친구는 풍식률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도 가능합니다. 노 눌러야죠. 네. 자. 화산맵 나왔고요. 네. 우리는 무한 맵으로 안 바뀌죠. 네. 네. 현재 지금 2라운드가 진행중입니다. 240강이고요. 슬슬 이제 재밌어지는 경기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고 네네. 방금 좀 안타깝게 네. 뭐 안타까우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 하차선수 깜짝 놀랬을 거예요. 네. 아 이렇게 게임을 하다니. 네. 나른 생각을 하고 그래도 헤이아치를 골랐겠죠. 코오스케 선수에서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맞았는지 어떤 선택 아니 어떤 생각으로 지금 헤이아치를 한건지 네. 플레이 녹아나 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뻥발 오오. 끌풍. 네. 끌풍이죠. 자. 양잡을 못 풀고요. 오 못 풀었어요. 이건 크죠. 오오. 이중마무리 기본적으로 풍신율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무빙은 정말 좋네요. 자. 서로 견제가 오가는 가운데 나라기타 한번 해봤지만 네. 뻥발. 달려가죠 달려가죠. 박치기. 자. 이득이니까. 혹시 어퍼를 걸어봤는데 저기서 카운터가 낫죠. 하단. 뒤돌아잡기. 안보이죠. 로아이. 자. 웨너퍼원. 아 참지 못하고. 네. 한점 안내밀었죠. 부석에서 화랑은 정말 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레이지아츠도 솔직히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죠. 냄새 잘 맞고. 멈췄죠. 또 부석이죠. 한번 뜨면 부석이죠. 오. 이거는 스크류되죠. 콤보가 조금 아쉬운데 어. 오랜만에 나왔죠. 하단. 아. 이거 잘 들었습니다. 딜캐. 딜캐. 완벽한 딜캐죠. 그죠. 확실하게 때리고. 자. 벽으로 몬 다음에. 지금 도망갈려고 그러죠. 아. 하아아아. 극기상으로 바로 캐치해버리는. 네. 한 번 몰이면은. 그냥 끝나네요. 화강. 그렇죠. 바츠 선수. 역시 실력은 우위인가요. 자. 이득 심어놓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 지금. 나라. 예. 카운터가 났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네. 체력도 많이 앞서고 있고. 몰라요 아직. 양을 더 풀고요. 잘 풀고요. 외너퍼. 계속 클라스에서 아 잘 노렸죠 아 나선 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2라운드 시원시원하죠 라단 한번 노려보고 오지마 초풍 뻥발각을 좀 보고있는거 같은데 여의치 않으니까 더 빠져서 기다렸죠 기다리고 왼플로 뛰어버리고 여기 무섭거든요 화랑존이거든요 자 여기서 나와야되는데 못나오게 못나오면 못나오면 지는거거든요 여기서 아 여기서 아쉽습니다 경기력은 박빙이였는데 게임을 가져온건 다 맞춰서